우리 박가 선배님께서 우리 옆에 모이면 산모습 끝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산모까지는 안했고 제가 조금 즐거움을 했는데 저는 눈으로 띄고 업어 보고 나 짧고 굵게 우리 애인이가 정력 어서 쉽고 싶어요 나를 살고 보는 눈이면 생각하는 게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처럼 건강하지만 앞으로는 진짜 아까도 말처럼 현명하고 아 알았다? 어, 도겸이 역시라는 아이로 펼쳐주고 어른이 대해서도 공부하라고 훌륭할 수 있는 어른이 대해서도 되겠습니다 도겸이 사랑해! 도겸이 박수! 아이고, 나 인사하세요 아이고, 이렇게 자리가 모여서 우리 모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제인이 크는데 너무 고생한 우리 아치도 날마다 우리 제인이 보러 가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인이가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딱 감사합니다 우리 제인이를 위해서 이렇게 또 좋은 시간 되시켜서 또 감사하고 근데 우리 제인이 언제나 식쇼하고 건강하고 생쇼하고 준비하고 복 많이 받아서 우리 스타일을 탁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, 그리고 우리 제인이 제인이 밥을 먹인다고 너무 고생하고 우리 바람이 아파보다 더 이쁘게 감사합니다,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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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하